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작년에 제가 가리킨 학생 중에서 물론 제가 어느 학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원의 학생 하나가 6등급, 4등급, 4등급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하나하나씩, 1년 내내 죽을 듯이 정말. 그래서 그 결과 1등급, 1등급, 1등급이 떠서 연세대학교 치예학과를 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알게 드릴 거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번 제가 애들 가리키면서도 또 하나의 학생이 나타났어요. 그 친구는 영어가 10등급이에요. 다른 과목도 9등급, 8등급, 이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 뭔데? 뭐야? 뭐야? 왜? 악수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번 6월 모의고사 영어 3등급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신기해서 다른 과목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저 선생님, 수학생한테 저 학생 어때요? 이렇게 수학 3등급 나왔어요. 또 국어도 물어봤어요. 저 친구 3등급. 그러니까 등급이 8등급, 9등급, 10등급이었던 친구가 정말 1월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6월 평가원에 3등급, 3등급, 3등급이 나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작년과 같은 그런 학생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등학교는요. 이렇게 나눠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공부를 잘하는 애와 공부를 못하는 애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는 공부를 열심히 하네고 공부를 못하는 애는 공부를 안하는 애였어요. 그동안.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했더니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는요. 공부를 그냥 안하는 학생이었던 것 뿐이에요. 이 학생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자그마한 노력이 이 아이를 바꾼 거예요. 큰 거, 처음부터 큰 게 이 학생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카이스트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기들도 두렵다고.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 친구가 붙잖아요? 대학을 가잖아요? 공개하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적표와 함께.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하나하나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effort, 노력을 큰 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이 큰 결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영어 단어 중에 우리가 속담이죠. constant, 끊임없는 드리핑이 wear away 뜻은 뭐야? 어, 그쵸? 달아, 달케 하다. stone, 돌을 달케 한다.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얘를 없애는 거예요. 됐으면 물방울 하나를 뭐야? drop이라고 하죠. drop, 떨어진 건 드리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방울 하나가 뭐냐면 돌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노력이 큰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그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뭐냐면 마부작침이라고 해요. 마부작침. 도끼를 가라. 됐습니까? 반을 만드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티끌 모아 태산. 근데 원래 이것도 한자야. 원래 한자야. 뭐냐면요. 적토성산이라고 합니다. 적토성산. 원래 한자야. 근데 얘도 이제 티끌 모아 태산. 또는 뭐야? 얘 시작. 열 번 찍어.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이런 얘기하죠. 좋았던, 잘하고 있던. 그래서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서양과 중국과 한국에 똑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것들이 지금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노력이 큰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자그만 것부터 노력을 하세요. 저 김동령은요. 제가 메가에서 12년 정도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가랑 또 계약했어요. 몇 년? 10년 이상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 후배들 저를,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 나 김동령은요. 한 가지 너희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뭐냐면 선생님은 부지런하다. 저는요. 12년 동안 맨날 아침 새벽 수업을 해요. 지금은 이제 수능에서 하지 않고 공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 제가 맨날 몇 시에 일어나냐면 6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수능에서 새벽 수업을 할 땐 6시 반의 수업이었어요. 그럼 5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을 하면서 7시 반 수업이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몇 년째? 12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노력이 나의 강사 생명을 길게도 했고 또한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자그만한 거 있죠. 뭐야? 6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이 큰 결과와 결실을 가질 겁니다. 그 자그만한 노력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이건 꼭 지킬 거다. 그러면 그걸 바꾸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변합니다. 작은 것이 바뀌면 점점 큰 것도 바뀌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가지 작은 거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좋은 한 가지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하나만 하나가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뭔지 알겠지? 좋았던 여러분, 마부 작침입니다. 마부 작침 내가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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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대만의 계속 음 Myself 하나님 여러분만 아들 misses, un temos 우수 Unppract선 Theyode 하나님TR表 은 Moving Off 그리 agreement 은 Indi 은ş Ei える 팔 Whis 카드로 les 음 Wrong wife 내일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